전체 집합이 1, 2, 3, 4, 5. 그런데 A는 1과 2를 원소로 하는 집합과 교집합이 없지 않대. 없지 않대. 갖고 있다라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A는 1을 원소로 갖거나 E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교집합이 없지 않으니까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A가 1을 원소로 갖는 경우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1은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고 여기에 올 아이들 결정하는 방법이 2의 4제곱계잖아. 널까 말까를 고민해보자 이 말이지. 또한 A가 2를 원소로 갖는 경우는 그러면 교집합이 생길 테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잖아. 이번에도 얘들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거 아니야. 그래서 2의 4제곱계가 되는 거지. 그런데 끝으로 A가 1과 2를 원소로 갖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왜 이걸 생각을 해야겠어? 분명히 여기에서도 1과 2를 동시에 갖는 경우를 셌을 거고 또 여기에서도 1과 2를 동시에 갖는 경우를 셌을 거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오버카운팅 됐지. 두 번 셌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 A가 교집합의 원소로 1과 2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케이스는 2의 3제곱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한 번 빼주자 이 말이지. 결국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16 플러스 16에서 8을 뺀 몇 개의 집합이 있다. 24개의 집합이 있다. 이런 결론에 또다 할 수가 있게 돼. 자 그 다음에 13번도 질문을 했네. 13번 가볼까? 13번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0명 중 경시대에 참가한 학생은 총 47명이 있는데 수학, 영어, 한국사 세 종류가 각각 23명씩 어찌됐든 경시대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줬고 수학, 영어, 한국사가 모두 23명 있대. 그리고 다시 수학과 영어를 모두 나가는 학생은 14명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를 모두 참여한 학생은 6명 그 다음에 한국사랑 수학을 참여한 학생은 5명일 때 수학 경시대회만 참가한 학생 즉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 우리는 수학만 참여한 이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게 되겠는데 왜? 합집합을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쌤은 여기 전체, 전체를 먼저 구해서 이 비합집합 C를 빼버리는 선택을 할 것 같아. 어차피 합집합이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비합집합 C는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b 교집합 C야. 그러면 얘가 23, 얘도 23 빼기 여기 있네. 6명, 40명이다 하는거지. 결국은 47에서 전체 합집합 C 에서 전체 합집합 C. 파란색 C에서 C. 연보라색 C에서 40명을 빼주면 되는 거지. 결국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쉽지. 자, 그리고 22번으로 가보자. 여기 있네. 2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먼저 좀 중요한 순간이지. 역함수 풀어내기. 어떻게 풀어냈어? 위치를 바꾸면서 풀어 쓸 수가 있었어. 그러면 G circle F inverse X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야 되지. 이 역함수를. 그게 3x 플러스 1이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위치가 바뀌지. 그러면 G F inverse X가 3x 플러스 1이야. F inverse X를 구하면 되니까 바로 얘의 역함수를 이쪽에서 뽑아오면 되잖아.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4에서 얘의 역함수 구하기는 X랑 Y를 바꾸어 치기 하고 이항하고 Y로 정리만 하면 그게 역함수잖아. 이게 역함수네. F inverse X. 그게 얘래. 그럼 다시 써보자. G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3X 플러스 1이래. 자, 다 했어. 그러면 얘 가볍게 치환을 했었지. 간단한 문자 T로. 그러면 3X는 하고 정리하면 얘가 이항하고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1을 이 자리에 대입할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G, T는 어떻게 되겠어. G, T는 T로 치환했고. 맞지? 이걸 넣자고 T 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3이 되네. 됐지? 자, 이제 진짜 마무리 할 거야. 이 GX함수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 했더니 얘가 X절편이 13, Y절편 또한 13인 간단한 1차함수다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맞지? 결국은 2분의 169가 정답이 되겠지. 그럼 야식이라도 뺨 gång을 들었지. 뺨 뺨 뺨